고기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어디 숨어 있어 또. 이거 갖다 부었는데 고기가 막 어디로 도망갔는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우리 서소장님 친구 고기 막 차져. 몇 마리예요 이거? 빨리 쉬어줘 봐요. 어머 내 뒤에 돼 있네 고기가.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든데 2, 3박에 걸쳐서 이렇게 잡아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뭐야 이거 쉬어리다 말았다. 둘레, 여섯, 여덟, 열. 13마리, 16. 아이고 20마리 정도 되네. 고생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쉽게 못 잡아요. 땡폐태에서 밑밥도 많이 뿌리고 글루텐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썼겠다. 밑밥 두느라고. 감사합니다. 5월 7일 실시간 정보입니다. 늘 천량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물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옥수수 드릴게요. 사소하게 작긴 하지만 요긴하게 쓰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7일이었어요. 백은철님 보면 또 속상해하겠네 이거. 백은철님 약오르지요? 5월 7일이에요. 울타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죠? 네.